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목욕탕이나 갈래? 우리 쉬는 날인데 목욕탕?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허구한 날 목욕탕이야 우리는 쟤들 데리고 목욕탕이나 가자 몸을 지지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반신욕 몰라? 반신욕? 어 반신욕 좋지 반신욕 괜찮네 아 맞다 왜왜왜 저기 우리집 회사에서 오는 길에 말이야 응 일본식 온천이 새롭게 열었다던데 어? 어? 근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 여보? 그런데는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괜찮나? 아이 뭐 어때 어때 가족끼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한 번쯤은 괜찮잖아 하긴 뭐 여보 용돈에서 깎으면 되니까 그럼 갔다와요 우리 온천 괜찮네 용돈에서 깎는다고? 그정도야 할 수 있잖아 가족을 위해서 여보 여보 온천 가는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음 무슨 소리야 우리 온천 갈까요 여보 말도 안된 소리 하지 말구요 온천 갈 준비해요 이제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온천 갈 준비할게 애들아 요리야 봉수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밖에서 이렇게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거야 아 진짜? 어 나 갈래 갈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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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봉수야 야 봉수야 너도 빨리 온천가자 온천 근데 봉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거지 연필을 들고 어 요리야 얘 뭐하는거야 흠 어 오 오빠 학교 숙제를 하고 있어요 어 봉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거니 말도 안돼 온천가자 온천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주 시험이라서 온천은 못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만 놀러 만나지 말고 인생을 위해 자기계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뭐 자고로 남자라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법이죠 어어 봉수야 너 왜그러니 너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거니 어 뭐야 왜왜왜왜저래 야 봉수야 그러면은 우리끼리 온천 갔다올게 어 갔다올게 요리야 봉수가 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아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던데 감기에 걸렸나봐요 아파서 그래요 아 감기 어 여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봉수는 다음주에 시험이라서 못간데 온천 아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들 장하네 아 그래 우리 가자 이제 온천가자 요리야 온천가자 가자 온천가자 온천가자 온천 오늘 요리를 떼 빡빡 밀어야겠다 아 싫어 아프단 말이야 아 근데 여보야 아 온천은 떼 미는건 아니야 떼 안밀어? 어 목욕탕 아니야 거기 그냥 몸을 지지다 오는거라구 아 안가봐서 몰랐지 여보 어허 어허 하하하하 가자구 아 요리야 참 어허 온천에서 상어 나오는거 알아? 상어어? 어 거짓말이야 가자 아 아 진짜 어휴 도착햇따 음 좋은데? 오 좋은데? 오 sprechen 신기해 오 Stras4 완전 일본 분위기야 알 야 부님도 완전 일본이네 이거 아 안녕하세요 저희 그 온천 하러 왔거든요 아 네네네네 얼음 만원에 아이 오천원이라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여보 여보 여기 완전 어? 완전 일본같애 어?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여행갔을때 생각났네 그러게 말이야 한번 둘러볼까? 어 뭐야 여기는 식사하는 곳인가? 얘기하는 곳인가? 우와 되게 분위기 좋다 그러게 말이야 옆에는 여기 자는건가봐 오 좋네 알록달록해 그러게 말이야 올라가볼까 한번 오 우와 신기하다 오오 오 넓어 오 여기 테라스도 있어 자기야 우와 여기 좋다 오 요리아 기분좋지 이런데 오니까 완전 신기해 우리 여기서 하루 자고 가는거야? 음 그건 아니야 오 온천만 하다가 갈거거든 아쉬워 음 아이 어쨌든 우리 온천에 왔으니까 온천을 즐겨야지 음 예예예 나는 남탕으로 갈게 여보하고 요로는 여탕가 알았지? 알았어 이따 봐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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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여기가 남탕인가 음 한번 들어가볼까 오오 시원하구만 어휴 밖에서 목욕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은걸 야 이거 분위기 봐라 여기 어 어 아저씨도 계시네 음 아 어어 뜨뜻한게 이거 정말 기분이 좋잖아 어휴 저기요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온천 분위기 좋네요 어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면 뭐죠? 어 저한테 저한테 아주 좋은게 있습니다 네? 좋은게 있다구요? 근데 근데 아저씨 왜이렇게 볼이 빨개지셨어요? 에헤헤헤 좋은걸 많이 봐서 그래요 좋은걸 많이 봤다고요? 그럼요 도대체 뭘 봤다는거야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음 네 좋은걸 같이 보러가실래요? 설마 설마 지금 제 몸을 보고 불이 빨개지신거요? 어머 남단스러워라 저 저 이 옷 좀 나가겠습니다 아휴 남단스러움네요 에헤이 내가 내가 당한거 같애 에헤이 아이 그나저나 좋은게 뭔데요 음 알고싶어요? 음 알고싶진 않은데 뭐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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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왜요 왜요 뭘 알만 뭘 알아 뭘 알아 도대체 뭘 하겠다구요 내 얼굴이 빨개진거 보면 모르겠어요 따라와 보세요 뭘 따라와 나 안갈꺼야 뭘 가 갑자기 온천 할꺼에요 으음 좋은걸 못 보는텐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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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되게 좋네 따라오라고 아이 도대체 어딜 따라오는거야 알았어 아냐 가볼게 한번 뭔데요 아 설마 여기 온천에 비밀이 있는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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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비밀통고가 있어? 빨리 일로와 보세요 제가 이걸 위해 30년동안 노력한거라구요 결실은 맺겠구먼 근데 왜 저를 데리고 가죠? 저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나랑 똑같은 얼굴 색이야 아..그거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어쨌든 어..잠깐만 여기는 여자온탕이잖아 여기는 여자온천이잖아요 들어오면 안되는데 그래 일로와봐 아아 뭘좋아 여자들어오면 큰일난단 말이야 빨리 도망가야돼 자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만들기위해 30년동안 노력했죠 잘 보세요 이걸 여기다 두고 이걸 확 탁 어? 뭐야 뭐지 아니 없어졌어 아저씨가 없어졌어 뭐야 어디계세요? 갑자기 나타났네 뭐지 들어갔네 뭐야 이 안에 들어가면 안보이는건가 어 일로 들어가면 투명상태가 됩니다 어이 돌찌 이 블록이 돌찌 뭐지 자 이게 궁금하다면 이걸 집어보시죠 이게 뭐에요 이게? 뺑글뺑글 도는데 자 이거를 이쪽끝블록이랑 저쪽끝블록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어? 사라졌어요 자 이제부터 당신도 공범입니다 아 뭐야 공범이라니 돌이킬수없어 어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보이는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눈호강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 저는 안할래요 이거 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하하하 그걸 든순간부터 당신도 공범이야 뺄수가 없어 아 저는 빨리 저 납타로 갈거에요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변태 변타조시였네 잠깐만 저쪽에 얘들아 빨리와 빨리와 이 정도봐라 어 아 좋다 좋다 어 좋지 좋지 아저씨 이거 목소리는 들리는건가요 그럼 아 저희가 보이지만 않지 모든게 다 들립니다 아 아저씨 세면 다 변태되겠어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해 좋으면서 어 엄마 어 왜왜왜 여기선 우리 아빠 목소리 들리는거 같지 않아 아 벽 너머에 아빠 있어서그래 에이 아닌데 아빠가 뭐 여기 있겠어 너무 가까이서 들렸는데 아닌가 아빠가 여기 있을리 없잖아 아빠 여기 있으면은 엄마한테 싸다고 그냥 날려요 모가지 날라가요 왜그래 아 그래 당신때문에 모가지 날라가게 생겼잖아 정말 부기험한 사람을 만나고 올거야 아 아 혹시 번지 많이 아 기침하면 어떻게 traffic 들리 nood 보셔잖아 뭐소리야 엄마 재책이 원래 안들 엄마도 드러싼 것 같은데 뭐지 아닌가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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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지마 기침하지마 기침하지 말고 아앗! 어? 엄마 아무래도 이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래?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디? 어? 어? 일로 오면 안돼 일로 오면 안돼 다른 다른 여성분들도 지금 우리랑 같이 다니고 있어 소리 다 들었나봐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근데 여기 막 에이 설마 잘못 들은거겠죠? 아이 그럼 남자 남자 재채기 소리였는데 그럴리가 없잖니 안돼 안돼 요리야 오지마 일로 오지마 엄마 여기 뭐야 이거? 왜왜왜 어 앞으로 안가져 어 왜왜 뭐야 이거 뭐야 어 안녕 휴 router Dammit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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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mнуть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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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икс 왈 breakdown missed any guy 나 당삭은ка detail 요길로 들어가보래 여보 미쳤어요? 아냐아냐 아냐 여보 오해야 오해라고 무슨 소리야 각오는 됐겠지? 아 죄송해요 일로와 아 여보 잘못했어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잘못할 짓을 왜 했어 여보? 뭐라? 남자들이 옆에 들어와서 이 아저씨가 날 난리 끌고 갔다니까 무슨 이 아저씨가 천하장사야 여보를 끌고 가게 여보 뚱뚱한 뱃살을 끌고 가게 맞아 이 사람 못됐어 뭘 잘했다고 아저씨 말좀 해봐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저씨는 경탈가에 준비하고 여보는 여보는 뻔을 쓰고 먹어 이제 용돈 없어 안돼 다 아저씨 때문에 그런거잖아 나도 망했어 우리 아빠가 변태였다니 나 너무 실망스러워 나도 말이다 그렇게 안봤는데 흠 아 아 아 아 아